너무 기특하고 대견한 친구였어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저희가 어제까지 이틀 휴가를 받았어요 이틀 동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총 11년을 넘게 꾸준히 만나고 있고 꾸준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강원도 다녀왔습니다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숙소를 잡아서 창문만 열면 바로 바다가 보였었고 원래 계획은 숙소에 가서 집 내려놓고 나가서 바다를 가자 그거였는데 숙소에 집 내려놓으니까 다섯 명 다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나가기 싫어해서 야 뭘 가냐 그냥 있자 이렇게 해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가다가 새벽 1시 2시? 그쯤에 이제 애들이 야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1시 2시쯤에 급하게 나가서 바다 가서 한 1분 걸었나? 바다몰에 한 1분 걷더니 들어가자 이러고 다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오디 잘 지내냐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오디가 사실 저번 달에 도치별로 갔어요 오디도 되게 힘을 많이 내줬어요 밥도 좀 꾸역꾸역 잘 먹어줬고 약도 잘 먹어줬고 오디야 형 공연 잘 끝났다 형이 이제 한 2주일 뒤에 귀국하니까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조금만 더 이제 기운내주라 형이 이제 2주 뒤에 보러 갈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만 해도 통화할 때 좀 힘이 있어 보여서 오디가 정말 좀 대견하고 마음 아프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틀 3일 뒤에 가왔더라고요 오디가 조금 큰 공연 앞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본인 신경 쓰지 말라고 일부러 좀 씩씩한 모습 많이 보여주다가 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오디한테 좀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좀 후회되더라고요 건강할 때 같이 사진 좀 많이 찍을걸 저는 오디가 사진 찍는 걸 좀 싫어해갖고 오디 힘들지 말라고 오디 괴롭히지 않으려고 좀 사진을 같이 안 찍었는데 많이 좀 찍어줄 걸 싶더라고요 제 첫 반려동물이었고 너무너무 예뻐했고 너무 기특하고 대견한 친구였어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디 덕분에 저도 정말 좋은 추억 많이 쌓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되게 귀엽고 예뻤던 오디의 모습으로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말대로 힘 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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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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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